아 푸푸 이름 괜찮은 것 같네 크크 아 사람들한테 푸푸로 놀려버려야지 님들 푸푸 무료로 드립니다 안오시면 어리머리 탈모됩니다 오 야 그거 놔주라 갸루짱 예쁘다 와 진짜 귀엽당 저용 얘 놔주라 앉으면 너 베이컨으로 만들어버릴거요 님들 그거 알아요? 이거 사기에요 크크크크 사기인 아니 사기 왜 지냐 야 감히 사기를 쳐 나의 방귀풍 주먹이나 먹어라 그럼 나는 베이컨 빡치기 에잇 날 방귀 주먹으로 난리다니 슈퍼 울트라 오메가 내가 부스터 방귀나 먹어라 뇌 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